1분 드라마 4회 다남쥐와 토르 영화 수통골에 숲길을 걸으러 왔어요. 다남쥐 발견 아침 먹으려 먹이를 찾는 것 같아요. 따라오라는 듯 자꾸 절 쳐다보는데요. 오늘 길동무로 함께 걷고 싶습니다. 딱 같이 가자니까 어디 가니? 담에 다시 보자? 아들이 좋아하는 토르 보러 극장에 왔습니다. 소풍 온 듯 팝콘과 콜라 먹으며 신났는데요. 광고 언제 끝나? 토르 광고 언제 끝나냐며 토르를 외칩니다. 영화 볼 때 소란 떨까 걱정입니다. 전 다이어트 중이라 팝콘은 안 먹고 있어요. 대신 콜라는 오늘 하루만 허락하기로 했답니다. 토르 등장. 화려한 특수 효과가 시선을 압도합니다. 영화 레옹의 나탈리 포트만이 토르의 애인 제인으로 나옵니다. 그 어린 꼬마가 성숙해졌네요. 제 취향의 영화는 아니었지만 아들은 재밌다고 하네요. 화려한 영상이 마치 게임 같았습니다. 역시 토르 아들과 함께라 즐거워서 좋은 추억 만들고 가네요.